HLB의 간암신약이 미국 판매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5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허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열사의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승원 기자입니다. HLB그룹의 계열사인 종합제약바이오 전문기업 HLB제약 전문의약품의 판매대인과 수탁생산,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신약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HLB 간암신약의 핵심 파트너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HLB는 간암신약의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는 5월 중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FDA 허가 심사 파이널 리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FDA 심사 절차가 순당하는 등 허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HLB제약도 간암신약의 국내 생산과 유통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항암제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전문의약품의 판매와 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출신의 인사를 수장으로 영입했습니다. HLB제약은 이르면 6월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 미국 FDA 승인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에다가 항암제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 도시여, 다큐멘트,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거를 허가 신청 서류를 FDA 승인이 5월에 예상하고 있어서 FDA 승인이 나고 나서 6월이나 7월에 그렇게 썸밋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생산을 담당하지만 향후엔 HLB제약이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생산을 주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유격정 생산 능력을 보유한 향남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가남 신약 전용으로 구축한다는 계획 수립도 마쳤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에도 적자를 기록한 HLB제약. 시설과 사업구조 개선 작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가남 신약의 허가에 따른 수혜로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주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